막 그렇게 안싶은데?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한국이요 예쁘네 밤이 되니까 더 멋있어졌습니다 진짜 빨리 왔어 2시간 15분 걸렸어 2시간이면 안돼 여기도 약간 동유럽 그런 느낌 근데 되게 뭔가 밝다 어? 여기 있다면? 흰식집? 어 코리안푸드 저게 저게 막 꽉 그렇게 안싶은데? 한류로 너무 맛있겠다 나 벌써 배고파 나도 배고파 이거 빵이 진짜 밥이 잘 안돼 응 호텔 도착 와 호텔 오랜만이다 체크인 줄이 너무 길어요 여기로 안긴가? 우리나라에 비하면 안길지도 않아 되게 좋아한다 여기 좋다 강아지도 보러가고 헬로우 고마워 죄송합니다 오늘 얘기 많이 하죠 그리고 많이 얘기할거죠 그래서 반가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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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밤 그리고 밥은 없지 잘 먹어요 이렇게 잘 먹어요 바로 밥을 먹어요 바로 밥을 먹어요 바로 밥을 먹어요 고맙습니다 집사자마자 오 대박 호텔이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와 호텔 얼마인데? 수에서부터 짜려봐 없는거 아니야? 큰일났다 없는거야? 여기가 고급 호텔이 아니라서 없는거 같아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기본방 이게 얼마? 10만원? 12만원 호텔에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냉장고도 없어요 그래도 호텔 오니까 뭔가 편하죠? 깨끗한 느낌? 엄마가 들어갑니다 배가 너무 고파요 여기 편하고 있어 되게 좋아 날씨도 좋아서 이건 뭐지? 설산 왜 갑자기 속초인거 같지? 오징어물 해먹고싶네 근데 저는 느낌이 살았어요 바로 밥 먹으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육이랑 불고기 먹었어? 그래그러지 제육 하나랑 불고기랑 먹었어 밥이 나왔습니다 먹어봅시다 먹어보자고 부엇가 죽는지 맛있어? 맛있어? 응 응 응 응 이런거 오랜만이다 응 간장 불고기 어? 배란말이도 있어? 응 이런말도 있어 응 제육 맛있어 밥도 많아 진짜 맛있는 편이야 이 정도는 진짜 맛있는 편이야 이 정도는 응 딱 도시락이 정석 저희는 밥을 먹고 드래곤다리 르블라나 성 갑니다 르블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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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용이 있네 아아 용이 있어서 어떻게든 용이 많구나 우와 귀엽다 너무 귀여운 용이야 드래곤 드래곤 드래곤다리 작은 드래곤도 있네 얘는 독수리 아니야? 독수리 귀여운데 바로 옆구리 도살자 도살자 이름이 좀 이상하다 도살자 우와 이거 왜 이렇게 멋있다 너무 많아 이거 뭐야 세컨드 같은데 오 되게 많아 저런게 첫 찰흙 던져 놓은거같이 오 이거 되게 좋다 왜냐 멋있다 진짜 멋있다 오 오 이거 다 한다 뭐하는 걸까? 뭐해? 오! 재밌는 게 많네요 한국이야 계속 자기 바다인데 멋지네 멋집니다 여기 되게 아기다기 아기 했구나 여기 많이 오는 이유를 알겠네 잘 되니 저희는 이상한 쇼를 보고 유블리아나 섬으로 갑니다 여기를 엄청나게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된대? 올라가는 거 아니야? 오는 줄 알았잖아 모노레일이 있었어요 힘들어 어디다 왔어? 도착했습니다 류블리아나 섬 오 멋있네 여기 와인 마시는 데가 있네 이쁘다 저 전망대 위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전망대가 어디가 저거 아니야 시계? 성 티켓을 보냈습니다 인당 10유로 맨날 10유로야 맨날 여기 20시까지에요 지금은 6시 11분 7시까지만 봐봐 여기도 용이 있어 저 용 아니야? 아니 육수가 어딘데? 저기 아니야? 여기 그냥 딱 성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 음식점 카페 어디로 가야 되는지? 여기 쥐도 있잖아 여기로 들어오지 않았을까? 응 이렇게 많아 밖에 그냥 가보자 잘해놨어 여기로 올라가볼까? 여기로 올라가볼까? 여기는 어디 저거 아니야? 여기 성이 되게 오래된 거 같은데 여기 성이 되게 오래된 거 같은데 여기가 밑에서 바라봤던 여기가 밑에서 바라봤던 1,2,3,4 5,4,5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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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지금 어? 아, 이거 모노래 아니야? 아아 뭐 어쩌자 걸어서 가자 싱글 2.2 타고 갈까? 시간 많아 친척하니 쉬었다 왜 다 저 기차를 타는지 아시는데? 빨리 검색을 좀 해봐 나 버텨줬어 빨리 검색해보세요 최이버 씨 르블리아노 성? 저걸 뭐라고요? 어밤? 뭐? 내려봐 어밤 소텔밖에 안나오는데? 어밤 자카 바카스터 어밤 호텔에 사는건가? 아... 모르겠어요 오 야 자 저희 호텔로 부탁드립니다 이쁘네 오... 오... 뒤에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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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망이 좋네 좀 앉아서 쉬자 저희는 저녁 먹으러 갑니다 진짜 오랜만에 어두워져서 나왔어요 해지고 처음 나왔어요 해가 진 류블라나 저희 호텔입니다 거리가 활기차고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밤에 나오니까 또 좋네 이렇게 나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시원하고 좋네 삼키스 오... provide 밤뿌루 갔다고? 네... 아니... 나... 강아지가 으룸댄 줄 알았어 아니... 왜 strict한 장면이 주냐, 밖에 없네 여기는 자유롭잖아요 여러분 밤뿌루 밤이 되니까 더 멋있어졌습니다 진짜 멋있어. 저쪽은 도살자 다리랑 용의 다리. 여기는 삼중교. 다리가 3개입니다. 분위기 좋다. 여기 막재 봤는데 줄 서있어. 햄버거 먹으려고 줄 서있어요. 줄 서서 햄버거를 먹으려고? 베트널드 할까 봐. 되게 비싼 거 아니야? 5만원 나오는 거 아니야? 3분 기다렸나? 3분밖에 안 가는 거 같은데? 3분도 아니야. 뭘 먹어야 돼? 저렇게 어려워. 어? 물랑 같다. 오리지널 캘리포니아 버거. 진짜 두꺼운다. 되게 많다. 베트라야. 매신맛? 함버거맛? 안짜. 어? 안짜고. 안짜? 고소한 맛이다 보니까. 고소해? 응. 맛있네. 다 흘린다. 앞에 치즈. 다 흘린다. 밥 먹고 숙소로 갑니다. 내일은 호수관을 하고 점수. 빨리 가니까? 뭐라고 혼자 구우시는데? 끝! 아, 여행 끝! 6일 하다 여행. 끝! 아! 아, zwischen. 동네. 끝! 또, 원다. 약 4일 보러 갑니다. 감사합니다.